걸어 다니면서도 봤다가 자연도 막 봤다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만수르 인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하루 동안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은 뭘 보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얼굴 같은 게 보고 싶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얼굴 빼고 하루 동안 볼 수 있다면 뭘 보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루라면 사실 24시간이잖아요 일단 24시간 동안 잠은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을 자면 너무 아깝잖아요 24시간 동안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해외로 가볼까 생각했는데 해외에 가면 요즘 시기에 코로나라서 바로 격리되고 호텔 안에서 다시 눈이 안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요것도 패스 그러면은 국내에서 끝을 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여행을 좀 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은 이유는 제가 사실 고등학교에도 눈이 안 보여졌으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지도 않았고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집, 학교, 학원, 당구장 집, 학교, 학원, 당구장 요것만 약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사소한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여행도 뭐 내가 대학교 가서 뭐 나중에 성인 돼서 많이 다니지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여행을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가봤자 수련회? 수학여행? 이 정도? 그랬기 때문에 일단 두 차나 비행기를 끊어서 국내 여행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나 기차를 탐구하면서 영화를 봐야 돼요 시간을 진짜 쪼개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영화관에 가서 보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그게 진짜 보고 싶더라고요 마블 사람들이 마블 마블 하잖아요 저도 그 마블 중에 뭐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도 봤었고 몇 명은 아는데 새로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 타노스,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등등 아무튼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마블 너무 재밌다 계속 이러니까 보고 싶은데 그 이펙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의 장면 막 팡팡 터지고 막 싸우고 그런 것들을 제가 액션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이동하면서 짬짬히 봐야 돼요 걸어 다니면서도 봤다가 자연도 막 봤다가 약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일단 여행을 가기 전에 아 이거 불가능할 것 같겠는데 일단 운전면허 하루 만에 딸 수 있나? 운전면허도 따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면허 운전면허 잡혀가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접수되냐고 일단 확인도 해야 되는데 바꾸마 주면은 또 시간 낭비니까 핸드폰을 일단 3대 사야겠다 일단 하나로 영화 보면서 하나로 전화하면서 물어봐서 된다고 하면 일단 가서 하루라도 실기 연습 좀 하고 VR 뭐 게임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좀 알아놓고 싶어서 왜냐하면 VR이 요즘에나 또 좀 더 이렇게 막 유행하고 이런 거지 옛날 저 때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까지 유행하지를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막 나온다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해봐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싶다 친구들이랑 모여서 당구도 한 게임 쳐야 돼 당구 친지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감을 좀 익혀놓고 왜냐면 요새 눈 안 보여도 당구장 한 번 가볼까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구장 가서 오랜만에 그 추억도 한 번 느껴보고 싶고 당구도 오래 치면 안 돼 딱 15분만 치고 이제 갈 거예요 게임도 해보고 싶긴 한데 다들 롤롤 뭐 이러니까 롤도 한 번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떤 딱 30분만 하자 그럼 30분 하고 일어나는 걸로 PC방에서 요새 PC방은 좀 뭐가 달라졌나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아 그리고 실명하고 나온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마라탕도 저는 제가 눈 보일 때는 없었던 음식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나 이런 것도 궁금하고 마라탕처럼 21세기 아 나 21세기에 눈 나빠졌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좀 보고 싶다 아 패션도 봐야 돼 이 패션의 흐름을 봐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저도 쇼핑몰로 이렇게 옷 입는 사진들 보는 거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의 기억은 생생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아무래도 2010년까지의 그거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입나? 색감이 변했나?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하고 가로수길? 아 어떻게 갈 곳은 너무 많고 시간은 24시간밖에 없고 어렵다 근데 언제 다 이걸 다 찍냐고 하루 동안 뭐를 보고 싶냐 한다면 이건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돼요 걸어다니면 안 돼 일단 자전거 타고 다녀야 돼 아 바다를 진짜 자세히 보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바다를 그렇게까지 자세히 본 적도 없고 당연히 간 적은 있지만 이 바다나 구름의 모양 같은 거 그런 것도 보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상상이 되잖아요 바다 색깔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에메랄드빛 돈다고 하는 것도 있고 진짜 파란빛 돈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머릿속으로 대충 그리려고 하지만 대충 그려줘요 말 그대로 왜냐면 자세하게 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내가 그때 이것들을 그렇게 사소한 거 취급하면서 많이 봐두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구름도 그렇고 노을 지는 것도 그렇고 딱 그 잠깐 동안 진짜 멍때리고 그 자연을 약간 감상하고 싶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오갔던 그런 곳들을 가서 약간 추억도 해보고 싶고 아 여기는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뭔가 유유히 여유롭게 걷고 싶다 근데 마음은 그럴 것 같아 여유롭게 걷고 싶은데 과연 내가 그때 여유롭게 걸을 수 있을까? 친구 한 명을 대기시켜놓고 무조건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할 때 움직여달라고 해야겠다 너가 면허를 좀 따놔 숙제야 숙제 아 그리고 나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이거는 약간 그 계절에 맞춰서 눈이 안 보여줘야 되는 거기도 한데 저 스키 타보고 싶어요 눈보고 저 스키랑 스노우보드 이런 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서워하잖아 무서워도 한 번쯤 할 수 있지 않을까? 눈 보면 더 무서우려나? 뭔가 그래서 그 계절 스포츠를 즐겨본 적이 없어서 약간 계절 스포츠를 화끈하게 한 번 즐겨보고 싶다 요새 제가 강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안내견도 생각이 많아지고 하얀이를 또 함께하면서 강아지들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럴 때 막 영상이나 사람들이 옆에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하는데 제가 옛날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강아지가 말티즈였어요 제가 아는 강아지 얼굴이 몇 개 없어요 말티즈, 푸들, 치추, 불독 그런 애들 빼고 뭐 리트리버도 사실 정확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고 다양한 종 있잖아요 요새 코메라니안, 비쇼 등등 아무튼 되게 많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 얼굴 좀 자세하게 좀 보면서 이 귀여움을 만끽하고 싶다? 내가 그때 동물농장을 많이 안 봤을까? 왜 그걸 자세히 안 보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었을까?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꼭 확 그때 많이 봐둘걸 아무튼 저는 시바견도 보고 싶고 보더콜리, 비쇼, 포메라니안, 리트리버 근데 가장 보고 싶은 건 리트리버? 아무튼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사실 이거 말하자면 지금 2박 3일 세야 되는데 이거를 이 짧은 시간에 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24시간 하루 동안 다시 볼 수 있다면 이 수많은 것들을 스케줄을 잘 짜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굳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봐라 이런 얘기보다도 우리가 미루고 나중에 하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지금 당장 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것이 굉장히 큰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지금도 자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 만수르인 거 여러분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